육장민씨요. 장미의 여수송이 있네요. 육씨가 있습니다. 있죠. 백만불도 있고요. 이름이 예자예요. 그렇죠? 육백만불로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만불형이라고 부르거든요. 만불형, 만불형 이렇게. 노래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. 우리 예인씨 노래. 이번에 손정우씨가 퓨처링을 해줬어요? 같이 또 부르시네요. 네. 제가 어쩌다가를 같이 부르게 됐는데 제가 여기 왔는데 어쩌다가를 혼자 부르신다고 연락이 안 돼서 앞에서 바로 바꿨습니다. 실력 있으니까. 어쩌다가 불러줬는데 어쩌다가 만나서 어쩌다갈 부르는 거네요? 어쩌다가 그러셨어요. 어쩌다가 듣겠습니다. 어쩌다가 그랬습니다. 어쩌다가. 예인과 손형이 함께 부립니다. 어쩌다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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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널 사랑했나봐. 난 아직까지 그린 걸 보면 아직도 널 사랑하나 봐 멈춰다가 우리 일부러 나빠 나 없이도 자살로를 생각하며 난 아프고 또 아파는 물면 나 왜 이렇게 네 행복이 싫을지 새로운 사람 만났어도 제발 날 잊고 살지 않길 이런 날 욕해도 어쩔 수 없잖아 내 맘 나도 몰라 너네 그 행복 이제는 나에게 상처가 되는걸 차라리 다시는 널 볼 수 없도록 두 눈 멀게 해 슬퍼 버텨다가 살다 보면 한 번쯤 미치도록 네가 보고 싶을 때 내 곁에 사람이 너로 보일 때 자꾸 행복해서 미안해집니다 날 위한 이별이라 해도 언젠가 너로 보일 때 한 번쯤 돌아가 상처로 남은 널 욕서 하게 될까 다신 널 찾지 않는데도 너무 행복해집니다 너무 행복하지 말아줘 너무 행복해집니다 제발 만나지 않길 바래 널 볼 수 없도록 널 볼 수 없도록 눈물 멀게 해 내 곁에 사람이 너로 보일 때 내 곁에 사람이 너로 보일 때 내 곁에 빨라 내 곁을